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폭풍이 지난주 시장을 강타했습니다. 금융산업의 스트레스가 드러남에 따라 패드의 입장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. 미국의 증시, 채권, FX 시장 모두 키드라이버는 SVB 사태에 따르는 등략이었습니다. 여기 글로벌 지수의 주간동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.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전 세계 주식 증가율인데요. 3.6%나 하락을 했습니다. 4% 이상의 급락을 보인 것이 미국입니다. 지난주 아시겠지만 주 중반에는 파월의 긴축 스탠스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실버게이트 사태와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으로 인해서 은행주의 급락이 주가의 하락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한국과 홍콩이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. 일단 SVB 사태보다는 중국의 경기가 아직은 리오프닝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대만 그리고 홍콩 증시가 하락폭이 좀 더 컸었고요. 중간에 보시면 유럽은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. 유럽의 경기가 아직은 나쁘지 않다. 더불어서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지면서 유럽의 증시가 조금은 잘 견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버게이트 그리고 SVB와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월가의 아이비들의 시각을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면 웰스파고는 잠재적 뱅크런의 공포감이 불러온 시장이 좀 오버액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모근스테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벤트이긴 하지만 다른 은행들과 동일선상에 두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더불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 모근 같은 경우에도 이번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과대한 우려는 조금 지향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. 글로벌 채권 변화까지 같이 볼까요? 긴축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롤러코스터 장을 좀 보였습니다. 왼쪽에 보이는 차트는 지난주의 동량, 그 전주의 동량이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의 이 금리를 보시면 한때 파월의 메파스텐스로 인해서 4.8, 4.9%까지 인연물이 높아졌다가 지난주에는 4.6%를 깨고 내려온 상태입니다. 바로 옆에 10년분도 보시면 4%를 넘었었다가 다시 3.7%까지 내려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한마디로 연준이 긴축을 강하게 할 수 없다라는 시각이 대두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50pp 인상 확률이 한때 80%까지 높아졌었던 그런 분위기에서 오히려 주 후반에 들어오면서 60% 아래로 내려왔고 아마도 이번 주에 물가 지표를 확인하고 나면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조금 더 낮아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데이터를 볼 수 있겠습니다. 원자재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자재 시장도 여러 가지 긴축 우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. 가장 왼쪽에 보시면 WTI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 동안 4%의 급락을 보였습니다. 미국의 한파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상승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축 우려의 압박이 우세하면서 하락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바로 옆에 천연가스는 한 주 동안 20% 가까운 급락을 보였습니다.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요. 미국의 온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정망치가 나오면서 급락을 보였습니다. 다행이죠. 유럽도 조금은 따뜻한 날씨, 더불어서 미국도 따뜻한 날씨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20% 가까운 하락을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중간에 보시면 금 가격은 전전주의 2.5%에 이어서 지난주에도 0.5%의 상승을 보였습니다.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채권시장과 동시에 위험자산에서 넘어온 안전자산 선호 형성이 자금이 들여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환율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환율시장 한눈에 보시면 우리나라 원화가 가장 안 좋았습니다. 우리나라 원화 지난주에 2%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. 즉 달러화가 원화 대비 강세를 보인 건데 아시겠지만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. 첫 번째는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로 인해서 달러화가 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들어왔고 두 번째는 중국의 CPI와 PPI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주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.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강력한 리오프닝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강도가 낮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국의 원화가 1.9% 하락을 보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위스 프랑이 지난주에 1.59% 상승을 했습니다. 엔화와 동시에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스위스 프랑과 엔화는 대표적인 통화 시장에서의 안전 자산입니다. 앞서 채권 시장도 보여드렸지만 채권 시장 그리고 금 가격의 상승 더불어서 스위스 프랑과 엔화까지 지난주는 리스크 오프 즉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가팔랐던 주간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전주 글로벌 시장 동향을 살펴드렸습니다.